4가지 토양에 떨어진 씨의 비유 지난주 일날 우리는 4가지 토양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볼 때 4가지 토양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라는 이런 밭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어떤 자를 가리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장 14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들은 자인이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거나 우위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의 결실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자 이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은 그의 딸이 죽어가다가 나중에 결국엔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 이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혈루증으로다가 12년간을 고생한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별개인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다른 사건인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한 이야기로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이 두 가지는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하게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가 사실은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사건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신뢰로서의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일행과 함께 갈릴리바다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입니다 거기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서 이 귀신들인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귀신들인자를 고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그의 일행과 함께 갈릴리바다 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0절이 시작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원하는 게 있었겠죠 자기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무리 그리고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무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그곳에 끼어 있게 됐어요 오늘 이 42절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회당장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기에게 열두사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감이라는 것은 아직 미완료예요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딸을 둔 야이로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딸이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1초가 아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그 생명의 불씨를 마지막에 누가 살려줄 수 없을까 하다가 결국 물이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는 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광경에서 한번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비하인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보금 1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이게 예수에 대한 평가고 예수에 대한 규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은 사실 귀신의 힘을 빌어 갖고 하고 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규명을 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이러한 규명과 이러한 소문들이 퍼져갖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딸이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되자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어 규명했던 그거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불구하고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사회적인 눈총 이런 것이 자기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갖다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규명한 사람이 내가 그 예수 앞에 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회당장도 결국 그러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 딸을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여러 가지의 자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상황을 뚫고 나아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단편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아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회당장의 간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회당장 집으로다가 행보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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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도 이게 지금 시간이 급한데 갑자기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탁 하고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43절에서부터 등장하는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도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앞에 가는데 그 일 때문에 야이루의 딸을 고치러 가는 이 행보가 치체하게 되어집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하열을 하는 생리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하열을 하는 여인은 부정한 자다라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무리 가운데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하니까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이면 이 무리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무리를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고침도 받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행보를 빠르게 해서 급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면 되고 이미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해피하게 다 끝나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45절에 가던 길을 의도적으로 멈춘 거예요 멈춰버립니다 이 회당장은 1초가 급한데 멈춰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45절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면은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서서요 이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결국에 이 가던 행보가 지체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던 행보를 갖다가 일부러 지체시키는 거예요 여인이 지체시키지도 않았고요 무리가 막았다고 해서 지체된 것도 아니고 질문을 던지면서 누가 행보를 멈춰 세웠느냐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 우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 자꾸 지체하고 사람들을 멈춰 세우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45절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물 밀려 들어 미나이다 아니 무리가 이렇게 밀려 들어서 누가 손을 냈는지 많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질문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급하게 가야 되고요 해당장의 저 딸이 만일에 고침을 받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 속에 아주 선센션을 일으키면서 아주 그 속에 새로운 것들이 결국에 퍼져나갈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멈춰 쓰십니까? 빨리 가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웠는지 앞에 세웠는지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는데 그 이유가 여인이 뭘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 여인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사실 여부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굳이 앞에 세우고 행보를 멈추고 지체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야이로와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모금을 듣고 있었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모금을 보게 되는 그 당시에 초대교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힘들게 어렵게 이러한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뭔가에 딱 막혀갖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던 행보 속에 일부러 지체하셨고 여인을 불러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8장 42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밀려들더라라는 말이 45절에도 보니까 끝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원래 이렇게 번역은 우리들 번역에는요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문자를 좀 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무리가 기운을 막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원래 뜻은 무리가 기운을 막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기운을 막다 네 가지 토양에서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그 식물이 더 이상 못 자라나도록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못 맺도록 했다 8장 14절 다시 화면을 통해서 되짚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가 이 씨를 막고 있다는 건 뭐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그다음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지금 무리가 막혀 기운을 막아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은요 여러 가지에 둘러싸인 이 상황들 때문에 그녀는 예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계속 막히고 막히고 해서 기운이 더욱더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상황이 막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하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그 여인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여 결국 그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나온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이미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없으니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던 게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심장이 어떻겠어요? 모든 사회에 있는 사람이 나갈 때마다 나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왕따시키는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유대가 만든 정결법 그 정결법의 테두리 속에서 나는 고립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들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상황들이 나의 기운을 막아 더 이상 그렇게 예수에게 반응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춰 서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굳게 하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무리들을 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뜻 보면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까 능력이 나아가서 그녀가 즉시로 고침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모든 행동을 갖다가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에 미리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48절을 보시면 그게 뭐였는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자기의 그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아예 결론을 말해주는데요 한번 48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결국에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대는 행동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48절의 중요한 말을 갖고 야이로 함께하고 있는 야이로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한 이것을 누가 보금을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예외는 될 수 없다 너희가 무엇인가 틀림없이 나아가게 될 때 너희 앞에 너희를 기운을 막아서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다 분명히 상황이 너의 기운을 막는 게 있을 거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간분도 아니에요 왕국의 왕이 되려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가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가신 길은 고난과 죽음 그것도 반역자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러 간다는데도 그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데 내 가는 그 길에 참 내가 잘 되는 게 안 되도록 하는 나를 가로막는 그 기운을 가로막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나는 참 어렵게 어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가는 그 길에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오늘 그 무슨 것인가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 왜 내 상황은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 나를 가로막고 내 기운을 완전히 빼버릴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편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어둠의 영 사탄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죽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고 사탄은 패배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너무나 어려운 길인데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나의 기운을 맞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참 포기와 절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상황만 내가 기운을 맞고 있는 상황만 내가 뚫고 나간다면 진짜 하나님이 저 앞에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지금 열어가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보고 계십니까? 어느 쪽을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야이로와 제자들에게도 야이로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너 앞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네 앞길을 막는 그 기운을 막아서 확 너를 끌어내리는 그 상황이 너 앞에 분명히 막아설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하면 그걸 뚫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내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정말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여인을 내가 가던 행보를 멈추고 저 여인을 불러세운 거야 저 여인이 뚫고 나가는 믿음의 진부를 니네가 잊지 말라고 제자들이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 실망할 거야 그러나 실망해서 그치지 마 니네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돌파해 나가면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큰일을 하게 될 거야 내 말 잘 기억해라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세워서 이 야이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우리의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특별히 되었을 때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이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49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까 42절에서는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예요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49절에 가니까 죽었어요 이미 게임 끝 모든 진행 끝 더 이상 아무 소망 없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 집에 당신의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갈 길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걸 보면서 자기 마음 속에 막 믿음의 진보가 성장했을 거예요 막 새록새록새록 올라왔을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새록새록새록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새록새록 올라가던 그 믿음의 진보가 탁 가로막혀서 멈춰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었고요 낙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의 성도들은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언제 이게 끝날까 정말 힘들게 힘들게 살았어요 로마 제국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이리 철이 옮겨 다니면서 그들은 모여야 됐고 그러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언제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끝날까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은 왜 오지 알고 계시는가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 정말 힘들고 기운이 빠졌을 겁니다 그의 모든 상황들이 지금 초대교의 성도들의 기운을 계속 계속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참 우리 기운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처질 대로 처지고 무기력할 대로 무기력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한 표본으로 우리들과 제자들과 야이로에게 가르쳐줬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샘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수많은 여러 가지의 상황이 기운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사라진 소망에도 피어나는 불씨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로 큰 불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기운이 막혀서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5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띄워주세요 자막 50절 8장 50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명령형을 썼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쓰는데요 이 말은 좀 풀으면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너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거 보지 않았니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좀 지금 계속 유지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너에게 그렇게 끝이 아니야 나아가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두려워하지 마 믿음을 끝까지 끝까지 하고 돌파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49절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 괴롭히지 마 이미 네 딸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갈 길 가시게 둬 했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예요? 이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 가는데 야이로가 그거를 막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내게 오더라도 내 딸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집에 계속 발걸음을 계속하는 것을 거기에 막아서지 않았고요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를 멈추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명령형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다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큰 일들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동반되는데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큰 능력이 나타나요 이건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보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면 뒤에 내가 준비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앞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그래서 이 명령 뒤에는 반드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성경 속에 분명히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을까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읍니다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나으리니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다음에 그대로 역사에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출생이게 됩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라사로 넘어가면서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을 만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만 하고 끝!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뒤에 당신이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뭐게 됐느냐 그 말씀 다음에 결국에는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와 1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이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을 한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뒤에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일곱 족석이 구석구석구석에서 정복되어 가는 게 있었어요 오늘 이사야 43장 여러분과 제가 좀 가끔씩 보는 성경이겠죠 이사야 43장 1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한번 대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43장 1절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거 이어서 바로 2절에 뭐를 뜨게 되느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앞에 뭘 하느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명령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뒤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이로야 하면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네가 처음 나에게 보였던 믿음을 오히려 계속 계속 앞으로 앞으로 뚫고 나가는 진보를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은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라고 할 때는 뒤에 준비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때는 뒤에 뭔가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 야이로의 지금 상황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이렇게 고침을 받겠구나 예수님이 오신다면 했는데 그 상황과는 정반대로 그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야이로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앞에 미래는 여전히 열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준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예수님은 야이로 집에 도착하게 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54절에 보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말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났더라 결국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는 도중에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일이 꼬였어요 더 안 좋은 악화된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악화된 상황이 이 야이로의 기운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이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야이로의 딸이 질병에서 붙여지는 이 정도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더 큰 역사가 오늘 그 앞에 펼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사업장 정말 하루 더 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 내 앞에 내가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기운을 막는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나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이 뭘 준비하시느냐 뭔가 더 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서부터 기도의 11조인데요 내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메뚜기 때 때문에 이 유다라는 나라가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뚜기 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토지들의 열매가 맺고 그들의 모든 삶들 속에 다시 풍요가 되돌아오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보다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장 하나님이 역사하실 저 멀리에서 내가 특별하게 다른 너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판을 깔아서 내가 역사할 그날이 지금 시작되고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올 거다 구약 사람들은 이 요엘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설교할 때 썼던 본문이 요엘서 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만드셨던 그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고 새로운 것들 사역의 방향들을 잡아가실 거구나 라고 했던 게 지금 이 시대의 이 모습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내가 있었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전에 내가 있었던 그 새로운 모습에 그 모습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은요 다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이 펼치는 그 판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앞으로 한보 더 진일보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질병에서 다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키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듯이 가시떨기 같은 상황에서 자꾸만 나를 가로막는 그 상황들이 펼쳐질 때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것을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왔던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에 백 몇 십 년의 이러한 장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장을 아니 이 세계 속에 어떤 새로운 장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에 나가실지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분비를 하셔서 오늘 회복과 더불어서 그 사역의 장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